부활을 앞두고 고해성사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한 신자의 고해를 듣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교황은 고해성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신자가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24시간 기도 캠페인 직후 이뤄진 고해성사입니다. 교황은 이날 로마 시내에 자리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알트리온 팔레 본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고해를 듣는 사제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고해성사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고해성사입니다. 교황은 고해성사입니다. 교황은 고해성사입니다. 교황은 또 신자들을 향해 죄를 고함과 동시에 자비를 베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기도, 대규모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를 향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고해성사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교황의 교서, 자비와 비참해 나오는 구절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